이정근이 이 녹취록을 다 남긴 이유는 그 10억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먹은 걸로 오해를 살까 봐 이런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정근 녹취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호남은 해야 돼. 호남은 해야 돼. 이 얘기가 있잖아요. 이거는 호남 당원들이나 호남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구독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TV조선 아고라 보실 수 있습니다.